오늘은 여러분께 한국 여자와 결혼하면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자로 태어나는 게 왜 벼슬인지 보고 가시죠. 한 부부가 방송에 나와 아내에게 경제권을 넘기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. 남성은 경제권은 아내가 가지고 있다고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. 혼자 자영업을 하며 열심히 일하지만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돈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속상해하죠. 그는 관리비 거래처 비용 가계세 나가는지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년 반쯤 지나다 보니 가계세가 석 달 밀리고 거래처도 두세 달 밀린 것 같고 엉망진창이 돼 있었다. 그런데도 아내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남탄만을 하더라. 그러면서 아내와의 카톡을 공개합니다. 오빠는 늘 오빠가 피해자인 것 같지? 오빠만 안쓰럽고 불쌍하다 생각하지? 라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한국 여자. 뭐가 그리 떳떳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하냐 남자가 따져도 아내는 그게 왜 늘 나만 해당되냐고 돈 관리 못하면서 개인 회생비 못 챙긴 내 잘못도 있지만 너 잘못도 있다. 라는 뻔뻔함으로 대항하는 게 우리 한국 여성이죠.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개인 회생을 진행했었는데 경제권을 틀어준 아내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18개월 개인 회생비 미납으로 개인 회생이 취소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우리 한국 여자는 아무 표정 없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너무 태연하게 지내고 있죠. 방송에서 보이는 여성의 태도가 보이시나요? 경제권을 틀어준 건 여자인데 그 경제권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 하는 여성의 모습. 남편에게 네 잘못도 있다는 레전드 가스라이팅을 하는 모습.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방송에만 국한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? 2024년 여성시대에 남친 돈 모은다고 이 시간까지 대리하는데 그냥 내비둬야 하냐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결혼식 날짜 잡고 동거 중이고 살림 합쳐서 남친 경제권 다 내가 가지고 있다. 남친이 월급이랑 모은 돈 모두 나에게 줬다. 4월 5월에 프로포즈 하겠다 약속했는데 나에게 돈을 다 줘서 돈이 없으니까 자동차 할부가 번다는 핑계로. 야간에 대리운전하는 친구랑 퇴근하자마자 밥 먹고 다시 나가서 매일 대리운전 뛴 다음 새벽 한두시에 들어온다. 나는 한녀답게 남자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짜증내면서 적당히 해라 시발하라고 말했는데. 사실 돈 벌어서 나 깜짝 선물 사주려고 변명하니까 화도 못 내겠어. 선물 핑계로 프로포즈 반지 준비하는 게 뻔한데 이거 냅둬야 하냐 괜히 짜증난다. 나는 시발 레전드 한녀와 레전드 퐁퐁남이 있습니다. 나는 그냥 심술이 났다. 반지는 받고 싶고 밤에 누워서 같이 자고는 쉽고 존나 욕심쟁이인가 봐 답도 없다. 나는 저 시발 양심 뒤진 마인드를 보시죠. 남자가 일 끝나고 돌아와 대리운전을 뛰고 올 정도로 열심히 사는데. 결혼할 여자라는 여는 반지 받고 싶어서 대리 뛰는 거 말리기는 싫고 같이 잠은 쳐 자고 싶어하는. 진짜 세기의 양심 뒤진 김치녀의 마인드를 보시죠. 저 남성은 모든 경제권을 여성에게 넘겼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어졌습니다. 여러분은 저런 퐁퐁남 같은 인생을 살고 싶나요? 돈은 남자가 버는데 왜 경제권은 여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? 대한민국 진짜 참 족같지 않습니까? 또 다른 한녀는 결혼해서 남친에게 경제권을 다 넘기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멍청한년이라 욕을 한다고 합니다. 이 한녀는 신용 끌어서 주식하고 카드로 호캉스 오마카세 허버허버 즐기느라 마통 5천이고 돈을 못 모았죠. 남친은 등신 호구같이 빚을 같이 갚아주는 대신 경제권을 넘기라 말했습니다. 나이 처먹고 가진 거 없이 빚만 5천인 한녀에게 경제권을 주는 건 미친 정신나간 진릴건데도 우리 한국 여자의 친구들은 경제권 절대 남자에게 넘기지 말라고 경제권을 넘기는 건 멍청하다 주장을 해서 고민이라는 거죠. 자 우리 한국 남성들 아직도 한국 여자들에게 경제권을 넘기고 싶으신가요? 제발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번 돈은 여러분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 내가 힘들게 번 돈이기 때문에 아까운 줄 알고 저금하는 거지. 남이 따박따박 벌어온 돈은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스타벅스 가서 허버허버 써버리는 게 여자들의 본성이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죠. 대한민국의 더 이상 호구퐁폭남이 사라지길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스타벅스 허버허버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제발 퐁폭남들 정신 좀 차리세요.